어제 3월 9일 일본 치바현 동남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3월 9일 목요일 발생한 일본 치바현 앞바다의 강진은 3월 4일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한 이즈반도에서 동쪽으로 22km 떨어져 있고 보소반도에서 남서쪽으로 36km 떨어져 있는 이즈오시마의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보름달을 며칠 앞둔 3월 2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섬에서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는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5.1과 4.4 그리고 3.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이틀 뒤 보름달을 이틀 앞둔 시점인 3월 5일에는 도쿄에서 더욱 가까워진 시지오 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3월 5일에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5일에는 시지오 카연에서 무감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일본 지진학자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후 지진은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역시 이번에도 이즈반도의 니즈마 고주시마에서 발생을 하였고 3월 7일 남북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 같은 날인 3월 7일 이번에는 다시 시지오 카연 수루가만 근처로 내려와서 주부지방 아이치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어제 일본 카연 동남아 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가장 불길한 상황은 일본의 수도권을 가까이에 두고서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 니즈마, 고주시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과거 지진의 진원지가 이즈반도 앞 고주시마 근해에서 지진 발생 후 강진 발생이 많았다는 것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3월 10일 오후 1시 기준 전세계 지진들을 살펴보면 3월 10일 남태평양 바누아트 인근의 솔로몬제도에서 규모 5.1 진원에 깊이는 76.4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제도의 지진은 일본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는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제도 역시 일본의 대지진과 연관성이 매우 크며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에서 통과 피지, 바누아트,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괌, 북마리아나제도, 일본 볼케인, 아일랜드, 이즈제도, 수루가만, 치바현까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이 교과서적인 지질루트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발생한 솔로몬제도의 규모 5.1 강진이 불길한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제도 발생 데이터를 보면 일본 지진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며 솔로몬제도 강진 발생 후 터키 지진이 연관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오늘 터키에서 또다시 여진이 발생을 하면서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터키의 동서의 지진에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